포토 폭스바겐 골프알, 가장 강력한 골프. 292마력 파워. 골프알은 폭스바겐의 베스트 셀링카 골프의 가장 강력한 모델로 지난 2013 프랑크 프라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골프알은 2리터 4기통 TSI 터보 차저 엔진으로 최고 출력 292마력, 최대 토크 38.7kgm을 발휘한다. 6단 DSG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할덱스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며 정지상태에서 100kmh 가속시간은 5.1초, 최고속도는 250kmh에서 제한된다. 기본형 골프 대비 20mm 전골을 낮춘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며 옵션으로 DCC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이 제공된다. 폭스바겐 골프알은 국내 9월 21일 출시된다. 폭스바겐 골프vida 한글자막 by 한효정